안녕하세요. 탑부동산의 이미일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집은 북쪽에 숲과 나무가 많은 노드에 위치한 바일레벨 집입니다. 이곳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노던밸리 리저널 하이스쿨이 있으며 초등학교, 중학교가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. 이 집은 안전한 코드세계에 위치하며 밝고 환한 남동양 집입니다. 이 집 전체가 나무마루로 되어 있고 최근에 지붕, 에어컨, 워터힐을, 엔트리시돌 등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. 정문에서 몇 교대 올라오면 밝고 환한 하이슬링으로 된 리빙룸과 다이닝룸이 있고, 그리고 넓은 부엌이 있습니다. 이 집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정문에는 내려가는 계단과 부엌으로 통해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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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픈하우스 시간에는 노드에 있는 밝고 환한 남동향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탑부동산의 이미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뉴스를 화이트러다. овать藝물음